아멘 전서 2장 2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주간도 또 읽고 또 듣고 은혜가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마울은 사울 시절에 그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습니다 그는 시브리 사람 중에 시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학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언어로 봐도 그는 납비 반열에 들을 만큼 아주 젊은 나이에 유대교회에 아주 총망이 넘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예수 그리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 속에 숨는 붕괴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해서 나사에서 태어난 예수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 그리고 더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죄인으로 죽었던 그 신성 모독죄로 죽었던 그가 어떻게 구세주냐 유대 민족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그의 상상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를 노마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신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노예와 종사리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노마의 국권, 정권 그들의 강대국의 왕권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켜 세계를 움직이는 시우니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 그것도 카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의 청원에 의해서 빌라도라는 노마의 총독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해서 죽인 그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도무지 이해, 답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기독교인들 정신을 넣은 것들 그 예수 쫓는 정신을 넣은 것들 이것들이 점점점점 가면 갈수록 무리가 늘어나고 가면 갈수록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를 말하는 데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가 구세주다 그리고 메시아다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민중을 어지럽히게 만들고 회중을 유혹시키고 현혹시켜서 이는 바로 회중의 압도자,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이 이미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데 제자들과 그를 믿는 자들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다시 사셨다 하고 그 궁중이 모이는데 예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저들을 박해하고 잡아다 오게 가두고 그리고 법적으로 처리할 영장을 직접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색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메색은 지금 시리아의 다메색 거수 곧 수도 서울입니다 그래서 다메색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까지 잡으러 간다 이거는 참으로 열성 당원이 아니면 그럴 수 없습니다 드디어 다메색에 도착했을 때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 손에 붙들리면 다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잔인한 고통을 받다 죽든지 사자밥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매를 맞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국은 그들은 순종으로 마치겠지요 그 즈음에 이제 다메색 도상에 막 도착해서 그들을 만나기 직전 지금 길바닥에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의 귀를 강하게 지금 강타합니다 그 심령 영원까지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당신이 니시옵니까? 라고 물을 때 당신이 니시옵니까? 라고 묻는 순간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목소리와 함께 어마어마한 찬란한 빛이 사울의 눈에 부득치는 순간 그는 눈이 꽉 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어딘가 누가 안내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때 사울은 말합니다 당신이 니시옵니까? 라고 물을 때 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로다 라고 말합니다 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아마 우리 주님의 그 음성 속에는 아마 피 눈물이 흐르는 눈물로 사울을 회개시켜 쓰시겠다는 주님의 각오는 저런 원수는 죽여도 마땅한데 어떻게 우리 주님은 회개시켜 그를 구원하고 그를 사용하시려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역시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구원하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십자가 되신 주님의 정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바로 예 다시 집가로 가서 거기 네 거리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유대인 중에 예수 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집가에 가면 유다의 그 유다 집에 사울이 있다 그가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 가서 그를 기도해 줘라 안수해 줘라 하고 말할 때 아니 예수님 그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잡게 핍박하고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려고 왔는데 아니 그가 거기 있는 것은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면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다 그는 내가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임금들과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함에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도가 누군가를 드디어 성령이 그 가슴 속에서 깨닫게 함으로 깨닫습니다 그는 그 즉시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에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어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아니 예수를 전하는가 사람들은 이해가 안가며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척 해가면서 저 사람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모아서 아마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이 무엇이냐 죄인 중에 죄인 괴수 행악자 중에 행악자 그리고 저주받은 자 중에 저주받은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만한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유대 교회에서 납비가 될 수 있는 사람이오 앞으로 아주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다 버렸습니다 왜? 그것으로는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 그리고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요 내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예수님이오 나의 구주시다라고 생각할 때 이 지구상에 어느 것도 날 구원할 자가 없는데 죄를 사할 자가 없는데 내 지옥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는데 예수만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내 죄를 해결했고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다 라고 말할 때 더 이상의 다른 큰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의 다른 지식이 어디 있느냐 유대교도 잘 믿어서 율법 시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데 율법 앞에는 의의가 없고 조상부터 범죄하는 아담부터 온 원죄는 해결할 일이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리스만이 십자가에서 원죄와 자기 자범죄를 다 해결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 라고 말할 때 다른 지식 아무리 가진들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지식 아무리 가진들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지식 아무리 가진들 죄를 해결할 길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그거 이상의 다른 것 알으면 모르냐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만 공부한 것도 신분도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환경도 그리고 교육도 그리고 그가 노마의 시민증을 가진 그런 노마 시민증의 노마 사람으로도 다 내던져 버리고 자기 마음의 포켓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같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 마음의 포켓에 든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만 있는데 그것이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인류의 죄값을 사망이라는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망으로 해결해 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해결하므로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바울의 가슴에 포켓에 이미 가졌다고 할 때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 역시 우리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 나 위에서 죽어서 재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날 대신해서 죄값은 사망을 짊어지고 죽어주신 예수 위에 다른 것이 내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이것만이 우리 재산이오 기업이오 우리 평생에 꼭 붙잡고 살다가 이 은혜 감사해서 예수 그리도와 그의 십자가에 피해 공로를 증거하고 자랑하다가 이 피해 공로 붙잡고 우리 모두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